한 여고 교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에 성적 표현이 담긴 답글을 올린 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의 영상과 자료를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TG 미초회원 기자입니다. 대전 모호여구 국어교사 A 씨가 네이버 지식인에 국어 관련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남긴 답변입니다. 콘돔에 관한 질문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댓글을 달거나 대놓고 몸매를 평가하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국어문법 2만 원, 대입 모임 면접 지도 3만 원 등 강의 자료들을 유료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겸직을 허락받았다고 학교 측에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학교 측에서 겸직에 대해 허락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블로그 포스팅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가능하게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또 다른 유료 플랫폼에서도 강의와 컨설팅을 판매하려 했는데 연락 가능 시간이 업무 시간과 겹치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까지 위반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입원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조혜원입니다. 감사합니다.